천벌도 빼? 욕심하면 부려? 아 천벌을 왜 빼? 등신함 이거 냈을 때 제일 무서운게 뭔지 알아? 모자가 나온 다음에 필드에 말리가 깔려 그냥 뒤지는거야 아 다행이야 진짜 둘, 넷, 여섯, 여섯 아 근데 제가 이거 종료하는 이유는 이 다음 턴에 그거 무서워서 거든요 파워리살? 시바 뿔이 들어 이거? 쌍룸새끼 좋아 어화를 써? 뒤질려고? 아냐 이거 뿔이 드는게 맞아 뒤로 영착 쏴야돼 심지어? 뿔이 듬으로써? 안 뺏기게 됐다 이건 신의 한 수였다 그 다음 알렉 상대 본체 쏘고 어? 아니다 알렉은 나중에 아비 왕쿤이랑 해야돼 지금 여운의 영웅으로 잡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이 야분 버프를 받을게 지금 타이밍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얘 뒤질거니까? 딜 코너 하나 가져갈꺼고 뱃고는 하나 가져갈 꺼고 천벌 하나 더 나오면 좋고 육성 나와도 좋고 뭘 해도 좋다 왜 저렇게 자 이제 왕군만 익히면 돼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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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h 굳이 굳이 아 리노레 불안불안 잠깐만 아니 난 지금 아무리 날까도 퀴각이 안나오는데 아니야 뭘해도 부족해서 이게 맞어 아니 찍어놔도 알렉으로 체력 14를 만드는게 아니잖아 아니 무슨 상대 본체에 휘두를 끌거나 리노덱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상대 바보도 아니고 안불이 삼포거든 잠깐만 이러면 킬각이죠 아니 두발을 복사했어야지 임마 아니 두발을 복사했어야지 임마 너